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모른다고 이게 여러분들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제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머리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슴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무리 젊은 분들이 노년에 있는 분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늙어보기 이전에는 그 이해가 항상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 연배 여러분들 제 나이가 벌써 돼버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알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생김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분들이 있고 또 저하고 동갑이니까 손자나 손녀 정도가 있으면 이런 국사를 볼 때도 의사결정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60대 초엽에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하니까 손자 손녀를 포함해서 손자 손녀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의사결정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뚜렷한 변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아주 깊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에 비해 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나 이렇게 저돌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해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 하면 인재를 지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겠냐 국민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국민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연배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적은 4, 50대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한참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거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후손들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그런 후손들의 앞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겠냐 이런 부분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아마 손자, 손녀 세대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손자, 손녀 세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것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나 잣대를 제공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이 때문에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여러분들 모두 협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악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정상적인 국민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타협거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2017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주도해온 사람들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유일무이한 목표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해서 자신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경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2024년 총선하고 2027년 대선을 거치게 되면 국민들이 노예 신분과 비슷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의 방송을 들으면 납득을 할 겁니다. 그거를 어느 국민들이 타협하려고 하겠습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위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강과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다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뜻하는 바고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시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으면 어느 국민들이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하고 손을 잡거나 타협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후보나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그분들은 선거 부정 세력과 타협을 하셨구나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타협을 했구나 약조를 맺었구나 계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국의 대통령이 이 엄청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당성인 신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대다수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대통령이 상당히 유독 그 문제에 대해만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죠. 그래도 시간이 되면 그분이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감행이 됐는데 대통령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마치 애써 외면하는 뜻에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돌리는 걸 보면서 그냥 대략적인 보통 시민들 특별히 배움이 많지 않은 시민들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타협을 하셨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책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저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항복을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대통령이 저렇게 항복을 해버리시고 대통령이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압에게 항복을 해버렸으면 대통령을 여러분들 따르던 사람들이 멈춰서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타협해버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항복을 해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상식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결별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소상이 밝히지 않았지만 자기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길을 선택하는 데는 자기 이익을 찾아서 이런 선택을 했겠죠 그럼 국민들이 스스로 이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선택을 했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이제 노예로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이런 개뜩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런 개뜩 같은 세상이 있나 천문학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항복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외면을 해버리면 아니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을 믿고 여러분 대통령을 따르다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선거 사기 시력들하고 타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타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타협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참정권을 박탈해가지고 저것끼리 선출직 공직자를 몇십 년 몇백 년처럼 뽑아가지고 세세손손 잘 살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강서구 사전투표자수 규정으로 약 35%의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을 위해 가지고 7.46%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했고 그 조작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뭘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자수가 7만 7242명이 여러분들 원래 참석했는데 그것을 11만 4715명으로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그게 3만 7473명의 가짜 사전투표자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대해가지고 합성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낱낱이 밝혀진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선거가 발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함구하고 입을 다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배반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사전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투항 내지 항복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석이 제가 아주 냉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감정개입하지 않고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표를 여러분들 3만 7473표를 도독질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쑤셔 넣어두니까 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가짜가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와 동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것이 푸른색입니다 그다음 가장 오른쪽에 뭡니까 실제로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진실이 다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뜨면 어느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고 의심 안 하겠습니까 의심하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